대한민국 진짜영어 영어혁명 반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 내용이 무엇이든 공부를 한다는 것은 그 소기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무조건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정해진 절차와 단계가 필요합니다. 특히 영어학습은 더욱 그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방법을 설명해 볼까 합니다. 이 방법이 정말 궁금하시고 또 그 밖에 영어혁명의 특별한 학습방법을 통해서 영어를 쉽고 재미있게 정복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이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제 1단계는 학의 단계입니다. 영어로는 to study라고 말합니다. 공부의 첫걸음은 먼저 학습할 내용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understanding, 이해를 understanding이라고 하죠. 이것을 서술적 지식이라고 합니다. 모르던 것을 처음으로 새로 배워서 지식적으로 연구하고 통찰하고 논리를 통해서 깨우침으로써 자기의 지식으로 소유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단기 완성이 가능합니다. 책이나 교사의 가르침 등을 통해서 학문의 내용과 그 근본 원리의 이론을 자기의 사고체계에 맞춰서 깨우치는 과정이며 최초로 새로운 지식을 입력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면 문법, 어법, 문장의 구조론, 번역 및 장문법, 발음에 관한 이론 등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 2단계는 습의 단계입니다. 영어로는 to learn, to practice라고 하죠. 이 습의 단계를 거치고 나면 knowledge가 생깁니다. knowledge, 우리말로 지식이죠. 이러한 지식은 절차적 지식이라고 합니다. 새로 배워서 이해된 내용을 부단한 연습을 통해서 갈고 다듬어 완전히 익혀서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 알고 있는 상태를 knowledge라고 하는 겁니다. 학의 과정을 통해서 깨우쳐진 학문의 내용을 부단한 반복 연습을 통해서 자유자재로 쓸 수 있도록 숙련해서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면 듣기, 말하기, 발음 연습, 장문, 독해 연습 등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는 데에는 장기간이 소요됩니다. 공부를 한다는 것은 배우고 익히는 이 두 가지 과정을 모두 필요로 하는 작업입니다. 따라서 학이 없는 습이란 결코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습이 없는 학이란 결코 그 뿌리를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잠시 화려하게 피다가 이내 시들어버리는 꽃병에 꽂아 놓은 꽃과 같습니다. 그런 즉 어떤 과목이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그 학문의 이론과 원리를 잘 배워서 이해하고 자기가 배워서 알게 된 것을 수십 번 수백 번 부단히 연습하고 끈질기게 익혀서 자기의 것으로 체화시켜야만 필요할 때에 자유롭게 꺼내어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재래식 영어공부는 이 영어의 논리적인 근본 원리를 깨우쳐주거나 꼭 필요한 내용을 모두 다 알려주는 제대로 된 학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습의 과정은 손도 될 수 없었던 것이고 혹 무조건 외우기 식으로 습을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 영어가 된다고 해도 결국 처음에 배워둔 학의 내용과 질이 시원치 않은 탓으로 모래 위에 쌓은 성처럼 기초가 부실하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궁극적으로는 큰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학이란 것은 램에서 작업 중인 일시적인 지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휘발성 메모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습은 하드에 저장된 영구적인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꺼내어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도 먼저 램에서 작업을 한 내용이 없이는 하드디스크에 저장할 수 없는 것처럼 학의 과정이 없이는 습을 한다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드디스크에는 램에서 작업한 내용대로만 저장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바른 실력을 쌓기 위해서는 올바른 학의 과정을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본 영어혁명 제1권은 바로 이 10년을 해도 감히 잡히지 않는 실용영어의 학의 필수 핵심 기초 부분을 최대한 시일 내에 확실히 뚫어 통달하도록 책임져주는 막강한 강의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학교에서 영어를 10년을 배워도 영어가 안 된다고 합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제가 꼼꼼히 살펴본 결과 그 이유는 결국 학교에서 배우는 실제 내용의 한계와 수업 방식의 태생적인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일단 세월은 10년이 걸렸다 해도 영어를 제대로 익힐 만큼 영어 수업 시간이 충분하지도 않고 그나마 학교에서 가르치는 방식이나 교과서의 실제 내용이 너무 부실해서 설사 그것을 다 이해하고 익혔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가 함량 미달이라서 그것을 실용하기에는 절대적인 불량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그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 다음으로 말로는 교육부에서 제시한 교육과정이 말하기와 듣기를 중심으로 교과서를 제작해서 그 부분을 집중해서 가르치도록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말하기 듣기를 그냥 앵무새처럼 몇 번 따라서 해본다고 해서 단기간에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말하기 듣기를 하려면 최소한 먼저 교과서의 내용을 이해하고 알아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단 이론적 공부를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주로 본문을 읽고 해석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되는데 그나마 시간이 그 정도의 내용을 소화하는 것조차도 빡빡하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수업의 전부인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교과서를 이해시키려면 최소한의 문법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나마 중학교에서는 기초문법 정도를 알려주지만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면 학생들은 수능 준비 때문에 생전에 해보지도 않았던 장문 독해에 내몰리게 되고 결국 그 독해 문제 푸는 것을 배우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하므로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혹시 마음에 있더라도 더 이상의 고급스러운 문법 지식을 가르쳐 줄 기회가 없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문법적인 지식은 고작해야 중학교 때 잠깐 배웠던 순기초밖에 없는데 그것조차도 고교를 졸업하면 다 까먹게 됩니다. 이러한 저런 말이 많아도 눈 부릅뜨고 냉철하게 살펴보면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학생들이 문법맹인데 책 만들어 팔아먹는 책장사들이 그들에게 문법을 가르치려 해보니 사실 그게 하루 이틀에 될 일도 아니고 이해시키기도 까다롭고 자기도 이런 과정을 통해 선생님이 되다 보니 제대로 배운 것이 없어 아는 것도 별로 없고 이래저래 아무래도 엄두가 나질 않으니까 영어 하는데 문법은 필요 없다. 아기들이 말 배울 때 언제 문법 배우고 말하냐? 라고 헛소리를 합니다. 얼핏 들으면 그럴듯하지만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왜냐하면 어린애들이 말을 배울 때는 주변에 환경이라는 절대적인 언어선생님이 있습니다.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오직 영어만 쓰고 그 말을 들을 때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고 그때의 상황도 같이 보고 느끼면서 온몸과 온 삶으로 영어 체험을 하게 되죠. 우리도 우리말을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실생활 속에서 영어를 한마디도 쓸 기회가 없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 아기처럼 체험할 수 있는 환경적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의미있게 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나마 책밖에 없습니다. 예전보다는 그래도 영어를 접할 수 있는 채널이 많아져서 TV나 인터넷, 영화에서도 보거나 듣지만 그 영어는 의미를 알지 못하고 들으니 결국 아무리 들어봐야 그냥 의미 없는 소음일 뿐이죠. 그래서 이처럼 영어를 외국어로 배워야만 하는 EFL 환경 속에서 사는 우리는 영어를 제대로 배우려면 싫어도 영문법을 제대로 공부해 둬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스포츠를 직접 해보거나 관람을 하는 것을 제대로 즐기려면 경기 규칙을 알아야 하는 것과도 같고 운전을 사고나지 않게 잘 하려면 교통법규를 잘 알아서 지켜야만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영어로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등 그 무엇을 하든지 문법적인 소양이 먼저 기초가 되어야만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확실히 아는 인지의 세계가 열리게 되고 그때서야 비로소 그 나머지 분야에서 빠르고 부드럽게 영어를 정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결론부터 말하자면 영어하는데 문법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가짜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제가 지금 문법이 영어의 모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곳 유튜브 영어 강의들을 꼼꼼히 살펴보시면 아주 기초적인 실생활 표현만 가르쳐주는 강의가 아니고 조금만 수준이 있어도 대본의 문법적인 부분이 튀어나와서 강사가 그걸 설명해 주느라고 애를 먹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강사는 왜 그렇게 문법 설명을 해주려고 애를 쓸까요? 당연히 그 문장이나 표현을 제대로 인지하고 이해하려면 그 문법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어 공부를 조금만 깊이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마도 제 주장에 전적으로 공감하시고 동의하실 것입니다. 특히 시험을 위해서 하는 공부나 그 내용이 무엇이든 글을 쓸 때처럼 문어체의 고급스러운 문장을 다루려면 문법을 모르고는 단 한 발짝도 나아갈 수가 없지요. 그 이유는 우리말과 영어가 둘 다 사람의 언어라는 것만 빼면 문자나 어순이나 발음이나 기타 등등 태생적으로 공통 분모가 될 만한 그 어떤 닮은 요소도 없는 영어는 전혀 다른 거의 외계어 수준의 이질적인 언어라서 영어 고유의 규칙인 영문법을 모르면 영어와 전혀 다른 우리말의 체계에 맞춰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배우기 힘들다고 어려운 영문법은 그냥 눈 질끈 감고 가자는 것이 요즘의 대세인 듯한데 그러면 영어는 뭘 가지고 하겠습니까? 이건 마치 외우기 귀찮으니까 교통법규 무시하고 되는 대로 무작정 운전을 하자는 것과 같습니다. 혹자는 문법만 가르치는 영어 교육 때문에 우리가 영어를 못한다고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그 알량한 문법조차도 제대로 확실하게 배우지 못하고 중학교 때 조금 배우다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사실 문법 공부는 영어 공부의 끝이 아니고 시작일 뿐이죠. 문법으로는 그냥 영어라는 언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만을 알 수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즉 영문법은 단지 영어를 할 수 있는 첫 걸음이라서 그것을 통달한다고 해도 당장의 영어가 입에서 술술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문법을 통해서 영어라는 언어가 어떻게 의미를 형성하는지를 제대로 정확히 배우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에게는 영어라는 말을 문자로든 소리로든 그것을 우리말처럼 의미를 가진 대상으로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고 그 후에야 비로소 그 방법을 통해서 영작도 하고 그 내용을 소리로 발성해서 말도 해보고 원어민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해도 하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만 살아온 영어학습자가 아직 영문법이 갖춰지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정식으로 영어를 시작도 하지 않은 것과 같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영어의 학의 문제에 있어서 제일 먼저 제대로 알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바로 영문법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꼭 필요한 것이 현지인들이 진짜로 쓰는 살아있는 표현들을 익히는 것이죠. 순서를 이렇게 잡으면 그 효율 면에 있어서 뛰어나기 때문에 가장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냥 표현만 죽어라 익히면 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의미를 가슴으로 느끼지 못하고 쓰는 것이라서 항상 마음속이 공허하고 무조건 외워야 하니 지겹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등 영어학습의 모든 분야를 다룰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영어학습자들이 모르면 안 되는 필수적이고 다양하고 전문적인 영문법 및 영장문 지식을 엄선해서 체계적으로 쉽고 재미있게 꼼꼼히 가르쳐 드릴 것입니다. 제가 추구하는 영어교육은 시험이나 이론을 위한 영어가 아닌 실생활에서 바로 사용이 가능한 살아있는 영어, 즉 실용영어, 실전영어입니다. 따라서 영어가 진짜로 될 수 있는 수준의 알차고 수준 높은 학의 내용을 모두 가르쳐 드릴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를 믿고 꾸준히 따라와 주신다면 멀지 않아서 여러분의 영어를 보는 눈이 참으로 놀랍도록 환히 열리게 될 것임을 확실히 약속드립니다. 물론 영어 실력 자체가 상승될 테니 시험을 보는 데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특히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들어볼 수 없는 저만의 독창적이고 신기한 문법 강의를 통해서 모든 종류의 문장들에 대한 구성원리나 영장문의 기본 스킬들을 모두 낱낱이 배우실 수가 있으며 우리말과 영어와의 상관관계도 비교언어학적으로 자세히 배우실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대학의 영어 전공시간 강의에서도 결코 들어볼 수 없는 놀랍고 파격적인 내용들이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원어민 교수들을 통해서 실질적인 검증이 모두 완벽히 끝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제 강의는 그 수준이나 내용 면에서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공부를 안 해도 금세 하루아침에 영어가 술술 되는 무슨 비법 따위를 가르쳐 준다고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에 그런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오직 여러분의 학의 부분입니다. 유튜브에 보면 수많은 영어공부 방법론에 관한 영상들이 올라와 있지만 그 방법론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해도 학습자에게 실질적인 학을 이룰 수 있는 확실한 교육자료를 제공해 주지 못한다면 다 헛소리에 친하지 않습니다. 제 강의는 그 모든 자료를 제공해 드릴 겁니다. 이것은 비유하자면 죽을 병이 든 사람에게 약의 처방은 가르쳐 주고 그 약은 내주지 않는 한 의사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의사가 자기 환자에게 하루에 100년 묵은 산삼을 한 뿌리씩 열흘 동안 다려 먹으면 꼭 낫는다고 했는데 그 산삼을 주지는 않았다면 그 말이 설사 진실이라 해도 그 환자가 당장에 어디에 가서 그걸 구해서 먹겠습니까? 진짜 사람을 살리려는 처방이라면 그 의사가 그 산삼 열 뿌리를 주면서 이걸 열흘 동안 하루에 한 뿌리씩 다려 먹으라 했겠죠. 그 상황에서는 만약 그걸 의사의 지시대로 다려 먹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면 환자의 책임이겠지만 그냥 방법만 일러주고 약은 주지 않는다면 그건 의사로서는 정말 무책임한 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결단코 그런 무책임한 의사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인터넷상에 난무하는 모든 영어학습 방법론은 여러분이 이런 눈으로만 보시면 참과 거짓을 확실히 가릴 수 있을 겁니다. 즉 처방만 주느냐 약도 주느냐입니다. 또 공부는 진지하게 안 하면서 뭔가 신기한 방법론만 쫓아다니는 사람은 결단코 영어를 채득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치 자기 병을 고칠 신기한 비방만 구하러 다니고 정작 그 처방은 받았지만 만들기 귀찮고 맛이 쓰다고 그 약을 만들거나 먹지는 않는 사람과 같은데 무슨 수로 그 병이 낫겠습니까? 힘주어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누구나 심은 것을 거둡니다. 그런 즉 먼저 꼭 알아야 할 학습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자기 것이 될 때까지 부단히 반복 훈련하는 과정을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남은 과제는 여러분이 얼마나 열심히 그 깨달은 바를 가지고 습을 함으로써 자기의 것으로 만드느냐 하는 것 뿐입니다. 학은 선생님이나 남이 도와줄 수 있으나 습은 학습자가 수십 번 수백 번 스스로 반복해서 해야 하는 것이지 결코 남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게으른 사람은 결코 영어를 통달할 수 없습니다. 부단한 자기와의 싸움과 노력만이 여러분을 영어 완성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부디 열심히 노력하셔서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제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하면 확실한 방법으로 영어 학습을 할 수 있는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원리에 입각해서 여러분의 영어 학습이 정말로 성공하시도록 힘써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강좌가 마음에 드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앞으로 제가 정기적으로 올릴 모든 컨텐츠를 자동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모든 댓글을 읽습니다. 그러니 댓글도 꼭 달아주세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강좌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영어 강의가 시작됩니다. 다음 강좌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강좌에서 뵙겠습니다.